10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최소한 104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재검표에서 그것이 들킨 겁니다 투표지를 위조정감, 증가하거나 감소하내기는 공직선거법의 엄청난 여러분들 범죄행위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유 007님이 이따위로 윤통이 침묵을 하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자승자박이 될 거야 사람은 반듯한 길로 가야 되죠 좀 힘이 들더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고 반듯함을 추구해야 되고 특히 정치는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이 이걸 덮는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덮는 정치 세력에 신뢰를 주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덮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덮는 일을 하면서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고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마 돌아서서 뻥이야 뻥 당신 뻥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7월 28일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저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은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부정성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거니까 그 다음 국민들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연히 김영환 충북도지사건이 나와가지고 충북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충남도지사를 살펴보게 된 거고 충남도지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기사가 경기도의 여야가 우연히 동수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경기도의회의 구성을 두고 그냥 혼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던지게 되죠 그러면 광역시의회 선거는 조작 안 했냐 당신들 조작 안 했냐 당신들 조작했지 그래서 커피제야전문과 함께 SOS를 쳤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광역시의회에 관한 분석을 서너 군데만 해달라 네 군데가 도착했는데 오늘 두 군데만 요약해가지고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지사 한 거하고 성남시장이나 광명시장이나 의정부 시장에서 선거에서 사전투표 전산 프로그램의 이름 돌려가지고 국힘당 후보 표 빼앗아가지고 넣어준 거하고 똑같이 했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정도 와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권성동이 모른다 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가 모른다 아니 뭐 별말씀 다 아시네 다 아는 거죠 김기현이 모른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부정선거에 가장 그런 피해자인데 이준석이 모른다 이준석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기호 사무총장이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잘 알 겁니다 하태경이가 모른다 하태경이가 길길이 날뛰지만 모른다 그럴 수 없죠 하태경이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머리가 명석하니까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거 아닙니까 다 덮는 겁니다 자식 제대가 앞으로 어떻게 뭡니까 굴욕적인 삶을 살 줄을 생각 안 하고 다 눈앞에 이게 어두워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이 정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현안이 된 사람들 정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봄날에 들꽃처럼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70년을 살고 어떤 사람 100년을 살지만 그게 길게 보면 그 인생의 개수한 숫자라는 것이 그야말로 짧습니다 그런데 선대들이 크게 어렵게 1960년도 3.15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4.19 의거가 일어났고 그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막아서 나라가 이럼 70년 80년 정도까지 오늘 왔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완전히 선거를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다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완용이보다 이완용이는 앞에 안 보 있을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 돌아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앞에 안 보이니까 일본에 의탁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겠죠 물론 그것은 옳은 판단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1945년도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로 출범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든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서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난도질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먹겠다고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100년 장기 집권을 꿈꾸겠죠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단돌이를 하면 20년 해먹고 50년 해먹고 70년 해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공공당의 수뇌부들이 다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사전투표에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조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선거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공산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당 후보의 표에서 빼가지고 여당 후보에 더하는 방식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선거 끝나게 되면 투표하면 까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위조투표지를 좀 투입해 놓은 겁니다 선거가 끝났을 때 개표가 끝났을 때 그냥 선거되어 있다 발표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웬걸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130건 정도가 뭐죠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가 바짝 긴장했죠 지역선관위가 조작을 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이름 선거 결과하고 투표하면 투표지가 완전히 이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투표함 전체를 갈아버린 거죠 이른바 통관이 투표지 이름 전체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사전투표자는 이미지 파일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개수기를 통과하면서 뭡니까 투표지 이미지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에 맞춰서 이름 어디에 딱 맞춘 겁니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에 맞춰서 이름 딱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집어넣고 투표자됐던지 표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소각했는지 파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사회로 총선에 불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법원에 가짜 투표지가 가득 찬 투표함을 정거보존용으로 제출한 겁니다 재건 표장에서 여러분들 깐 거는 뭐죠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운 투표자들이 개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개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이중 투표죠 절대로 뭡니까 인쇄소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사전투표지가 두 장, 석 장, 좌우가 붙은 여러분들 인쇄소 출신의 소위 자석 투표지 어디서 왔는지 뭡니까 인쇄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본드가 붙은 본드 투표지 스카치 테이프가 여러분들 흰색 붙은 그 노란색 붙은 거 어떤 경우든 간에 사전투표지는 좌우 여백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상하 여백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로 출력되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뭡니까 수십 장을 찍어가지고 칼로 자르니까 그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다르고 상하 여백이 자른 그런 엄청난 투표지들이 모든 여섯 번의 재검표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 표를 갈았으니까 사전투표만 조작을 하면 되는데 왜 당일투표가 이러면 다 새로 찍어야 된다 개암에 이러면 이렇게 표를 까게 되면 한쪽은 빠다고 이러면 한쪽은 뭡니까 쭈글쭈글하면 금시의 표가 나죠 당일투표지까지 이러면 다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황교안 여러분들 전 총리는 50%밖에 안 됩니다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죠 대부분 권호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8, 90% 정도가 빠빠던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에 재검표에서 네 번 들어가신 분이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이거 만들었구나 판별할 수 있는 게 권호영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심지어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대법원에 보관 중인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조재현 씨가 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 홍동영인가 무슨 법원 사무관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위조된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열람을 허용한 거 아닙니까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동환 변호사 함께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뭘 한 겁니까 법원에 대법원에 보관 중인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위조한 겁니다 사진 찍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인천연수원의 이름 찍었던 모든 인천연수원의 이름들 재검표가 마친 다음에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법원 조서 허접할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천연수원 재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6개월을 넘겨서 계속 끌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그냥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덮고 선관위의 승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거의 뭡니까 그냥 바락하듯이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들이 5월 7월 28일 날 최초로 인천연수원에 대한 선거 공판을 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천만입니다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뭘 할 건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게 되면 나오는 거죠 대부분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은 나란지는 4.15 총선을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배운 것은 이런 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나라가 불쌍하고 국민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내 손자 손녀가 불쌍하고 내 아들 딸이 불쌍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손을 놓지 못하고 2년 3개월째 끌어온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밝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더물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유수이름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 경제학 박사 수량 분석을 공부하는 사람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배만 부르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아닌 거죠 짐승사회고 다른 것은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를 뭡니까 조직적으로 무자비하고 훔쳤는데 다 입을 다문다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나라가 아니죠 요일 1일 지방선거에 선관이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순인 시절 두 달 지난 100일 정도의 동안에 가장 대한민국 공동체라는 사회에 위중하고 중요하고 긴요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너무나 뭡니까 애 끓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짓고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는 단언컨대 그는 정치검사라고 봅니다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정치 부담이 되니까 수사 안 하겠다 이렇게 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고 해퇴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이고 유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나라가 내침을 당한 겁니다 저는 6.25 사변과 필적할 정도의 그런 외침과 필적할 정도의 내침이 지금 선거 부정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입으로 뭡니까? 자유 정의 공정 무슨 이렇게 떠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여러분 선관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더라면 한 문장 등도면 득합니다 그러면 선관위 이렇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복잡하지 않고 과하지 않는 대단히 외교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해서라도 한 번 정도 선관위에 촉구할 수 있고 대법관들에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7월 28일 날 대법관들이 민경욱 원고 개각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절반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그냥 민경욱이 원고 소송 기각 이렇게 내고 선관위 송송 대한민국 선거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면 앞으로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를 훔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어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북송도 시키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고함 치든 뭡니까 너희가 뭡니까 뭐죠 팔짝팔 뛰든 간에 우리는 관계없다 선거만 조작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서울법대를 나오지도 못했고 저는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했고 저는 검찰에서 날리는 특수 동기론 검사도 아니었고 저는 검찰총당도 아니고 말 주변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암기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아주 호화로운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골 수낮에 이렇게 자랐지만 이날 일다까지 사람이 짐승하고 달리 사람이 가축과 달리 사람이 동물과 달리 사람이 어떤 도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권영세 권성동 한기호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여타의 국힘당 국회의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호의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들 세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선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에 자식들을 어떻게 떠밀듯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2017년 대선부터 주구장장 선거 조작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 586 언덕의 핵심 세력들 우상우 모르겠습니까 송영길이 모르겠습니까 윤호중이 모르겠습니까 이해찬이 모르겠습니까 이건영이 모르겠습니까 양정철이 모르겠습니까 문재인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당대표였고 당사무총장이었고 당원내대표인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구성된 그대 여당이 값자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최근담에 일시지 적막의 만고지 철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한때 이에 적막함을 취할 전정 만고의 철양함을 취하지 말자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나 읽었던 최근담의 문구인데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삽적이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고의 철양할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완용이도 뭡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 정말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조선중앙등화 중진급 인사들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은폐하고 부정선거를 뭡니까 그렇게 감추고 수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식들 앞날을 완전히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나라가 크게 벼랑 끝까지 몰려가지고 제 자신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골로 가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데가 있는데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늘 밀렸음에서도 기사회생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사려 분비라는 측면이나 양심이란 측면이나 양식이란 측면이나 상식이란 측면이나 인간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아무튼 7월 28일 날 대부분 판결이 있고 나면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그냥 다 듣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법적 수단도 다 막히게 되는 것이고 행정부에 의한 그런 수단도 다 막혀가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쏟아냈는데